자, 릴링이 됩니다. 뭔데? 딸이 오긴 하는거야? 이거 문어면 대박인데? 문어가 아닌 것 같은데? 와, 너무나 부러질 것 같아. 문어일까? 콕콕 박는게 없었는데? 릴링 되는건 신기하고. 문어다. 미치겠다. 큰거다. 이거 랜딩 어떻게 해야되냐. 야, 제발. 안돼. 아, 나 미치겠다. 킬로짜리인데? 있습니다 여러분. 환장하시겠네. 아, 킬로짜리 놓쳤어. 눈앞에서 놓쳤어. 저기 가고 있어. 야, 야. 너. 가지마. 아, 나 미치겠다. 진짜. 있구나. 엠마. 가지마. 아맘. 하하.. cą